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 주뮤튜버 봉피디입니다 오늘은 더운 날 야외활동에서 하기 좋은 에어뮤즈 패치 소개해드릴거에요 먼저 제가 직접 사용한 모습 보여드릴건데요 1개씩 낮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고요 일단 향기가 정말 좋아요 다른 제품도 써봤는데 향기가 너무 진해서 머리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은은하게 퍼지는 기분 좋은 향이라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요렇게 좁은 쪽이 눈 밑에 코 옆에 가깝구요 좀 넓은 면적 쪽이 광대뼈 볼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띄어서 밀착해주면 밀착력 좋기 때문에 그대로 띄어서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구요 붙이는 순간 쿨감이 얼굴 전체에 진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장시간 야외활동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골프, 등산, 레포츠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저는 오늘 아이와 함께 루지 체험장에 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열기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또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참여러분 구독, 좋아요, 색을 알림은 사랑입니다 남편은 제가 쓴 것보다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해 볼까 합니다 역시 개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고요 제가 착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돼서 기미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려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정말 많이 하시던데 특히 여자분들은 모자를 써도 기미, 눈 밑 기미가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넓은 부위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얼굴 전체로 덥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금방 얼굴에 밀착이 돼서 적응이 되고요 또 시원한 쿨감이 같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열기를 식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야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골프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남자가 넓은 면적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일상생활 할 때도 그냥 붙이고 있으면 얼굴에 어떤 화끈거림이나 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천! 안녕! 안녕!